아, 저 사진 찍어 아, 저 사진 찍어 여기 가자 네, 꼼장이에요 양 눈도 대고 소중하게 여기 와 어, 그냥 여기 이모님하고 눈 마주쳐가지고 들어왔어 여기 소자가 4만원, 중자 5만원, 대자 6만원 자, 부산에 왔으니 꼼장어를 먹어야겠죠, 여러분? 자, 여긴 자갈치시장이고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 꼼장어를 먹을 수 있는 골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왔어요 영도 하동집 연탄뿔산 꼼장어 여기로 왔습니다, 여러분 사장님이, 어, 이거는 산낙지인가 보다 그리고 여기 꼼장어 이렇게 징그러운데 이게 이렇게 맛있잖아요 어, 이게 뭐예요? 볼 때는 이렇게 징그러운데,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우와, 끝난다 우와, 끝난다 과자 엄청 준다고 지금 채팅창 난리 났는데요, 사장님? 와, 원래 이렇게 많이 주세요? 예, 많이 주세요 크아, 지가 막히다 마늘, 야, 마늘 사신 거 양파 양념, 비밀 무기 이건 이모가 양념 한 씨인 거죠? 예 소금만 적어도 예 이 집이 레알 회자라고, 소긍창 자, 다 됐어요 뒤로 먹는 게, 여러분, 향 끝나도 고파요, 어디서? 맛있게 해서 많이 듭니다 이승불 팬님 에드벌룸 2개 감사합니다 애벌레 죄송 우와 우와 고갈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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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거 서비스예요? 네 와, 서비스로 고갈비 해 주신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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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에소선까지 와 또 뱅에 있는 음료진, 음악사장, 멸치, 초콜릿, 그리고 후춧가루와 소포구 Unice! 후춧가루의 소진공원 또 후춧가루의 전화, 전화, 기초On, Laat, 후춧가루, 소고기, 계란, 후춧가루와 매운맛이